첨단 필름 코팅 제품 선도기업 글로리 케미칼 글로리 케미칼은 1989년 3월 설립되어 1995년 UV 경화 설비 도입 1998년 각종 코팅 제품 생산 시작 2001년에는 벤처 연구소를 합작 설립하여 첨단 신제품 개발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로 2002년 IR 차폐 필름 2005년 실리콘 점착 필름을 생산하였으며 2009년 주식회사 글로리 케미칼로 법인 전환 2012년 자체 기업 부설 연구소를 설립하여 끊임없는 연구와 탄탄한 기술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과 함께 새롭고 차별화된 필름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글로리 케미칼의 부단한 연구와 노력은 기존 일반적인 필름 생산에 그치지 않고 친환경적인 소재와 첨단 코팅 제품 소재를 개발 생산하는 등 그 기술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세계가 먼저 인정한 전문 기술 노하우로 생산된 첨단 필름 제품은 국내는 물론 미주, 유럽 등 해외 수출을 통해 전 세계 다양한 나라로 공급되고 있습니다 신제품 개발로 더 나은 삶의 편의를 제공하고 신뢰받는 1등 기업이 되기 위해 글로리 케미칼은 오늘도 뛰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필름 코팅 대표 기업 글로리 케미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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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글로리 케미칼